도잉 지켄 도잉 지금은 내 마스토어에 가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렛츠고 와 신난다 여기 너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지금 LP를 사러 왔는데요 어? 이런 데인 것 같은데? 왜? 아 찾았습니다 약간 너무 막 소리 지르면서 찾았어요 근데 제가 오프 더 월 앨범을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LP를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한테 오프 더 월 CD가 있어요 그래서 오프 더 월은 CD로 듣는 걸로 하고 LP를 찾았습니다 근데 나는 약간 커야 되는데 이게 무슨 게 있어? 잘 어울리는데? 되게 길다 이거 팔로워 팔로워 짱 우와 이런 거 되게 예쁘다 우와 와 이런 거 진짜 좋아해 진짜 귀여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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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여기 있어 우와 우와 대박 이거 봐 뭐야 뭐야 열어봐도 돼요 이거 길이가 아닌 줄어라 자 이거 이렇게 한번 들어줘야지 여기서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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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트맨 엑스멘 엑스멘 슈퍼맨 맨 비민이 이걸 보고 할로맨 이랬어요 할로맨 This is Halloween 왠지 알아 왠지 알아? 엑스멘 엑스멘 배트맨 저 잘못 봤어 할로맨 잘 못 봤어 여러분 10월 30일은 할로맨 다시 한번 10월 30일은 할로맨 잘 알 수 없네 와봐 오 마이 갓 와 이 책 저 어렸을 때 읽었는데 나도 오랜만에 읽었어요 진짜 다 읽었어 어렸을 때 읽었어 나도 맞아 찍을 때는 왜? 왜 닫아? 이게 조명 그래가지고 막 커요 이상하게 나 예 추억을 만들고 있어요 미국에서 처음에 이런 거 찍어봤어요 스티커 사진 마지막으로 이 년 사진 하나봐 마지막으로 두 년 파는 마지막으로 두 년 파는 하나 봐 여기 위에 보면 제가 한 번쯤은 꼭 들어본 다섯 곡들이 다 있어요 저번에 LA에서도 피규어 사갔는데 이번에도 피규어랑 같이 사갑니다 This one and this one TV on the Talking Group 이 앨범 너무 좋아했는데 하나, get it? 계산주 얘들이 카드를 안 갖고 왔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팔린 걸 싶었어 제 카드로 Get it 다 됐습니다 결제 완료 좀 더 사고 싶었어, 아쉬워 해가 많아 선물이 왔어요 선물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결제 완료 결제 완료 결제 완료 결제 완료 에